한글자막 by 한효정 남편이 Lou of the 카육 눈물에 남편이 CIAL 누가 하잖아 엔딩 감면 너의 희망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 어어어어어어 그리울 때 목을 쳐 re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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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밝혀 고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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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그 날 믿기 부러움은 됐지 나의 시슨 질조 그녀던 내 순간 속도 차가운 속도 차가운 난 깨닫지 모르는 어느 순간부터 거짓 시간 안에 넌 한 척하네 여전히 없으면 난 너를 안으로 잊지 나 보자가 난 깜빡한 너희 널 잊지마 넌 넌 가슴이 또 잊지마 너의 마음을 잊지마 너의 마음을 잊지마 너의 마음을 잊지마 하지만 이 순간 너의 마음을 잊지마 네 Father 너의 마음을 잊지마 그를 독서 지침된 다른 미술 훔쳐 이 마음에 낼게 통과해 아 아 아신된 그 나물 아 아 아 저거 너네네 지침된 다른 마음의 요리를 받을 수 없는 그 내 말에 이 노래는 목적은 내 노래는 나는 학생의 고쳐 리뷰링 리뷰링 내 눈을 보여 이 춤을 봐줘라 리뷰링 리뷰링 눈을 밝혀 다시 고쳐 리뷰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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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장 전의 예뻐 리뷰링 램핑 노고좀 리뷰링 리뷰링 waar